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저는 윤샘 레이터와 함께 손님을 한 분 만났고요 네 아직 안 만났어요 잠시 후엔 만나 있는 뒤입니다 방송이란 시간이 좀 이상하죠 저도 처음 만납니다 잠시 후에 일단 누구신지부터 길게 물어볼 겁니다 티르키에의 슈페르 리그 안탈리아 스포르의 라이트백 사기브 예헤츠켈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트라브 존 스포르와 가진 이번 주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10월 7일 그리고 다윗의 별을 써놓은 손목 보호대를 가리키는 세레머니를 했다가 바로 체포됩니다 바로 체포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뭐 벌금이나 출장 정지도 아니고 바로 체포돼요? 티르키에는 에르도안 체제의 미디어 탄압이 벌써 20년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방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슨 명분으로 체포하지? 무슨 국가보안법 같이 쓰는 게 있어요? 저 에르도안이 그래요?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팔레스타인이 자꾸 못살게 굴어서 이스라엘이 참타참타 폭발해서 공격을 처음 개시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정계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전 세계의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땅을 빼앗아 가려는 영국에 맞서서 일어난 식민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민족 간 혐오를 통해서 EJ책으로 막아선 영국의 책동이 통해서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시민 학살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1937년 1월 시오니스트 조직에 의해서 다마스코스 청가물 시장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예루살렘 학살 사건 같은 해 3월 역시 시오니스트 갱단에 의해서 하이파의 시장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인 하이파 학살 사건 이 두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80여 년간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제가 아는 것만 20번은 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정을 아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프로파간다에 설득당한 애국 시민 일부를 제외하면 보통은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정치는 사람을 더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나 혹은 미국의 유대자분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일을 하거나 지지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여전히 남아있던 탄압이라든가 홀로코스트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나쁜 정치죠 그렇죠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이중성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건데 요 사이에서 꼭 어 그래? 그러면 유티인은 전부 나쁜 놈 어 그래? 그럼 유티인은 전부 좋은 사람 요런 식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정치는 혐오를 내뿜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의 정치가 연간 5천 톤 정도의 혐오를 내뿜고 있다면 그건 그 정도 양에서 멈추게 애쓰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혐오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사례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혹은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노력한 결과가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큰 정당에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정당에 있을 수도 있고 다선의 베테랑일 수도 있고 원웨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보좌관일 수도 있습니다 제 바람은 모쪼록 정치가 답답하고 나쁜 결과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인이 돼보는 겁니다 베이비클럽장이 꼬우면 네가 뛰든가 라는 말에 혹해서 본인이 뛰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괴롭혀서 빨리 늙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 뛰겠어 네, 입니다 이미 뛰고 있잖아 안 할래 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긴 합니다 아직 그런데 그렇게 다들 뛰어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론이든 정치든 스포츠하고 다르게 정치인은 언제든 뛰어들 수 있잖아요 늦게 시작해도 됩니다 물론 정계로 들어가서 망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일거리들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요구합니다 흐름에 타면 같이 망가질 수 있어요 들어가 봐서 망가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아주 낮은 확률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존경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네 뭔가 되긴 되겠죠 별 생각 없이 지난달부터 정계에 투신하게 된 청취자랑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되면 뭐 잘되는 거고 네 안되면 이제 또 우리 방송에서 가끔 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치약 대한민국이로 반값 상리대 29데이즈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N 루테인 아스타잔틴 남해에서 온 바다 보험을 바보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 치약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 국물용 중대멸치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명절이면 명절마다 돌아오는 바보상의 멸치 세트가 나왔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어머님들의 사랑을 톡 차지한 바로 그 선물 바보상의 멸치 세트 우리 아버지도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아 아버지니까 한번 들어보셨어요? 오 근데 그 일단 비주얼이 쩔잖아요 그냥 보혀만 줬나? 기억 안 난다 이거 장모님한테 줄 거다 이런 보혀만 줬나? 여러 개 사기가 좀 그래가지고 중대멸치 새소멸치 아몬드 호두로 이루어진 멸치 경과 4종 세트가 있고요 멸치와 황태 진미채 등 밥반찬의 대가로만 구성된 멸치 황태 진미채 세트 요새 이거 비싸죠 요거는 고대로 고양이 간식으로 줘도 되겠네요 진짜 돈 많으면 고급스러운 팔각지함에 귀한 죽빵 멸치와 꽃새우로 구성된 선물 세트 물결처럼 이렇게 잘 늘어놨죠 이렇게 멸치들을 그렇죠 멋있어요 요거는 이제 피 안 섞인 가족한테 주고 싶은 그렇습니다 뭔가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오로지 죽빵으로만 승부하는 초고컬 죽빵 멸치 세트 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곱창김 선물 세트가 들어왔어요 이건 곱창이 아니고 김이겠죠 요게 이제 초반에 시장 가서 써붙이는 거 보고 많이 헷갈렸죠 저도 곱창 위에 말린 거예요? 곱창에 곱이 이렇게 얇게 흩뿌려져 있는 걸까 아니면 곱창을 섞어서 가른 걸까 굉장히 흥분하면서 사서 봤는데 지금은 저는 곱창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곱창과 무관하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식장에 갈 때마다 너무 크게 곱창김이라 써 있어요 아 뭔 얘기인지 알겠다 100% 자연재배 방식으로 만든 두툼한 곱창김입니다 두껍단 소리군요 일반 김이 바다에 떠다닌다면 곱창김은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김으로 아예 원물이 달라서 두툼하고 쫄깃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아 먹어봐야 알겠네요 저는 김하고 다시마의 중간쯤 되나? 실제로 먹어보면은 향도 좋고 씹는 맛도 좋고요 두툼하고 쫄깃쫄깃합니다 아 제가 먹어보고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선물로 아주 추천드리는 바위입니다 저는 추천은 못하겠고 빨리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곱창김 아 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문주가 먹어본 모양인데 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곱창김 좋아하죠 아무튼 바보상에 의한 물건들은 설날에 정말정말 잘 나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방송의 특징이죠 지금 유승균 피디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게스트분이 오실 때 늘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왜 오셨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고 누구세요예요 저는 늘 그거 처음 물어볼 거예요 네 물어볼 거예요 개요는 딱 한 열 글자 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하겠다고 웬 청취자가 찾아왔습니다 네 끝입니다 보통은 좋게 좋게 말해서 돌려보내시지 않나요? 그래야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인터뷰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끼를 할 수도 있어요 안 되시겠네요 복향하세요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꽤 있거든요 특히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활동가인데 정치로 영향을 넓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연락이 꽤 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무슨 정치인을 하겠다고 웬 청취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그게 방송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이 최근에 머릿속에서 아주 심하게 훼손됐죠 제가 좋은 경험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본인 소개를 하시기 전에 본인이 오래된 청취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인증하실 수 있어요? 아주 옛날에 XSFM에서 판매했던 후드티?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이라면 어떤 디자인인가요? 16년 까만색의 여기 숫자 8 적혀 아주 조그만 학기로 오바로크 돼 있네 1호 딱 500벌인가 밖에 안 만들었던 걸 거야 아마 저도 없을걸요 한 30분 컷된 거였어요 그걸 사셨다고요? 그거 아내가 오늘 녹음할 때 입고 가라고 챙겨줬는데 놓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진짜 인증이죠 저희 공개 방송할 때도 그거 입으신 분 한 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분 엄청 반가워하죠 제가 그거 입은 분 계시면 좋아요 하지만 실물이 없으므로 확인은 안 되고요 어서 주소도 그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근데 그 디자인을 아시는 분도 많이 없어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본인 소개를 본인이 좀 길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김우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자연과 공생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생연구소요? 네 자연과 공생연구소는 아마 아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아주 작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겁니다 처음 들어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올해 1월에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숲활동가라고 저를 소개하긴 하는데 활동가라는 삶을 산 지는 그렇게 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뭘 하셨어요? 생명의 숲에서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조금 넘게 활동을 했었고요 생명의 숲은 뭐예요? 숲입니까? 요정이신가요? 아 그렇구나 더 던전인가요? 팅커벨 아저씨 이게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NGO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IMF 이런 거 있었잖아요 IMF 때 사람들이 일자리를 엄청 많이 잃었을 때 미국의 뉴딜 사업처럼 일자리를 공공 영역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에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정부랑 유한킴벌리 같은 기업이랑 시민사회 영역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만든 게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었고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숲 가꾸기를 했어요 나무를 우리가 심어놓은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가꾸는 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돼서 일이 엄청 많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무사의 간격도 해줘서 해주고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할 때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그게 NGO의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서 숲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소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명의 숲이고요 요거는 전국 단위로 있는 꽤 규모가 있는 NGO예요 국민의정부 때 생긴 거예요? 네 DJ 때 네 고기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한 5년 정도 있었고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이라고 있어요 법의 취지는 이제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시라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중앙에도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있고 지역마다 광역지자체에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지자체에서 센터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연구원 모집 면접 같은 거 볼 때 말투 같다는 평가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아 그거는 되게 과장되게 쓴 거고요 네 소소한 방송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소개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고 곧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을 또 급하게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급하게 내신 책에 있는 자기소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은이 김우성 40살 청년 생태활동가이다 이 40살 청년이란 말 안 쓰면 안 됩니까? 아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저를 포장하는 분들이 써주셨어요 이거는 보통 출판사에서 쓰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서 산림환경학 학사 조림보건생태학 석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생물질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동갑내기 생태학자 한세론 박사와 결혼해 9살 딸 산드리와 울산에서 지역활동가로 살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수련생을 거쳐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팀장 울산생명의 숲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했다 현재는 자연과 공생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울산에서 울산CBS, UBC, 울산MBC에 출연한 이런 게 써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지역에서 살아가는 숲활동가였어요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생명의 숲에서는 꽤 일이 잘 풀렸었거든요 현 정부에서 NGO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사라지는 건 기본이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오고 한 1년 반 사이에 예산이 한 대여섯 배 정도 늘었거든요 왜죠? 내가 일을 잘해서 의심스러운데요? 영혼을 많이 팔았어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영혼을 어떻게 팔면 이번 정부가 예산을 늘려줘요 NGO한테 정부 예산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는 그럼 시 예산? 아니요 기업입니다 펀딩은 영업이죠 네 맞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SG 사업 같은 걸 되게 많이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외부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어요 아 사기꾼만 눌러붙죠 기업이 ESG 사업을 하는 것도 기업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잘한다는 업체에 외주를 주고 싶어 하는데 외주를 주고 싶어도 이런 문제에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죠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숲으로 연락이 오면 보통은 어떤 아이템으로 오냐면 저희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네가 심으세요 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이 없잖아요 땅?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땅이 없는 거예요? 협의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 누구 땅에 심어요? 아 남의 땅에 심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땅에 심... 예를 들어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서 어? 그러면 이제 성금 같은 것도 모이고 우리 산불 피해직 복원 좀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러면 산불이 난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을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국유지든 사유지든 복구에 대한 관련 권한은 지자체에서 가져요 근데 지자체랑 기업만도 일이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디어에 디테일을 부여해 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뭐 기부금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NGO랑 지자체랑 기업 3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3자를 한 테이블에 앉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현 정부 들어오면서 거버넌스라는 구조가 다 박살나버렸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았던 게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모여서 같이 하던 일들은 모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저희는 이제 비교 우위가 생기죠 어떤 점에서요? 저는 지자체를...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죠 저기요 저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문을 두드려서 이제 지자체를 만나고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잘 기억해놨다가 기업에서 전화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올해 한 6월쯤 전화가 와요 그런 다음에 올해 내로 7천만 원 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아이템도 아무것도 없이 그 말씀은 정부 주도나 지자체 주도의 힘이 아예 사라지는 바람에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좀 생겼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이 무정부 상태니까 이런 문제 NGO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다 말고 이제 내가 권력이 좀 더 있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것만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애초에 생명의 숲이라는 NGO에 제가 갔을 때도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합니다 이런 공고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냥 제가 가서 문 두드리고 저 이런 사람인데 채용 좀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저 살림살림살림 석박했는데 이런 전공자인데 여기 채용 좀 해주세요 라고 진짜 제가 가서 그냥 전화하고 문 두드린 거예요 갔더니 이제 우린 돈이 없는데 이러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금전 감각이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돈을 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귀등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돈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하고 최저임금을 한번 찍고 싶었어요 커리어 중에 그러면 물으시려고 몰고 가셨어야죠 아 그런가? 이거 보이시죠? 나 괜찮아요 제가 돈이 많아서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알아요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그죠? 그전에는 무슨 직장을 다니셨어요? 환경교육센터요? 환경교육센터 말인가요? 그런 데서만 일하셨어요? 네 저는 대기업 같은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원 다니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지고 애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놀다가 지역 내려와서 처음 간 직장이 환경교육센터였어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사상 최악의 공부노동자 아닙니까? 결혼도 해 애도 나 저는 군 미필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기업도 못 갔어 군대도 안 갔어 아내가 굉장히 관대한 분입니다 관대하기도 하겠지만 유능하셔야 아니요 그분도 이런 남편을 그분도 같이 놀고 있었고요 그럼 누가 먹여 살린 거예요? 애기? 예전에 제가 저 연구실에 박사과정 연구실에 있을 때도 제가 돈을 잘 벌었는데 이게 웃긴 게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님이 외국인이셨거든요 진짜 돈관념 없으시네요 박사과정 때 돈을 잘 벌었단 말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셨나요? 원하지도 않았고 실체도 잘 모르는 이상한 영업능력이 있으신가 보다 저 약을 잘 팔아요 그러니까 왜 난 노는데 돈이 오지 하는 게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도 외국인 교수님이니까 그분이 국내 연구기관이 이런 연결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못 땄거든요 그래서 연구재단 이런데 그냥 아주 건조하게 제안서 내고 그걸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따왔어요 각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은 아무런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걸 슥삭슥삭 조그만한 과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벌어다 준 돈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박사 중후반기에 허리디스크가 터지고 한 1년 정도를 쉬었는데 그래도 한 월 100만 원 정도는 나왔어요 연구실에서 그런데 그걸로 세 가족이 먹고 살았던 거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맘먹고 어디 기업 들어가서 영업하셨으면 진짜 브루셀라그로 끌고 오셨을 분인데 아 그러게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줬네요 에디터가 약은 좀 팔 줄 아신다 네 즉 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션 담당하는 유닛 노릇 정도는 좀 하셨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팔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얼마나 팔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사이즈에 좀 싼 걸 팔아보긴 했다 고만고만한 사이즈에서는 잘 팔았어요 그래요 대기업을 간 적도 부모님 입장에서 거의 악몽에 가까웠네요 부모님은 지금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연 끊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보내놓으면 익스펙테이션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그런 게 별로 없는 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서울대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당시 학생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낙향을 당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환경운동을 하시다가 그 시절이면 녹화를 당하시기도 하고 네 뭐 그거죠 그런 역사책에서 근로 배운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가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쟤 또 끌려가겠구만 너는 데모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기대치는 거의 그 정도고 임학과라는 건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살거든요 물론 뭐 거기 졸업하고 은행 가거나 대기업 가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삼촌이 환경운동 하시다가 저한테 야 이런 과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이런 제안을 하셨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건축학과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고 원서를 쓸 때 홍익대랑 한양대 건축학과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야 그건 나무를 심는 거랑 베는 것의 차이인데 어떻게 거기랑 이 산림과학부를 같이 쓸 수 있니 그러니까 저는 뭐 쓰라니까 하나는 산림과학부 쓰고 그럼 건축학과만 썼어야죠 나무 베일 건데요 이게 그때는 고등학생이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니까 근데 또 산림과학부가 서울대가 있더라고요 어? 이거 되는 건가? 뭐 이러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공이 그쪽으로 됐는데 아 수학을 한 두 문제만 더 틀렸어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의 성향이 건축학과 같으면 적응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뭐 모르죠 거기도 파는 건가? 거기 열심히 팔아야죠 하여튼 뭐 이쪽 취향이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을 접하게 됐는데 대자연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그 가까운 곳에서 삶도 되게 우아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삶이 되게 좋았던 거죠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XSFM입니다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학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코튼 울트라슬림 설날에도 29 데이즈 휘발성 유기화학물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 계속 쌉니다 친환경 식물성 섬유 인증 그리고 100% 국내 생산의 생리대 타사 대비 품질 대비 여전히 너무나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회적 기업의 본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사시느니 여기서 사십시오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드림핏 입는 생리대까지 소재료는 유기능 코튼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의 서울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예산 다 깎았습니다 비시장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서울 회사가 아닌가 서울의 사무실 아닌가 경기도인가 아무튼 사회적 기업인데 예산 못 받나 보다 시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29 데이즈는 수년째 시장성을 유지한 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을만합니다 듬직한 사회적 중소기업 29 데이즈 입니다 액세스몰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경관으로 생각하는 시골에 사시는 거죠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울산은 광역시이긴 한데 아까 울산은 광역시인데 시골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내 주변 1km는 시골 이런 설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거주지는 옥동이라고 울산에서는 되게 중심지에 가까워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옥동도 저기 산이랑 붙어있어서 창밖은 초록색 뭐 이런 지역 옥동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집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집을 고를 때 지도를 펼쳐놓고 초록색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뭐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밖이 초록색인가 이런 걸 보고 골라요 보통 그런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이 포레스트로 끝나죠 근데 그런 아파트는 저희가 가격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찾는 거는 한 동짜리 지은 지 한 30년 그렇죠 한 1억 안팎의 그런 아파트들을 찾고요 그런 것들은 또 변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노동자 커플인데 네 울산에 정착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대대로 울산 토박이 집안이고요 아 본인이? 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브 했던 거죠 남편한테 속았다 아차 지금까지 계속 울산에 계셨죠?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나온 다음에 네 계속 울산에 있었습니다 언제 지금 다시 수도권으로 오셨어요? 지금은 시흥에 있고요 시흥에 온 거는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네 이거는 자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아 지금 네 이게 출마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의 숲이라는 NGO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활동가들도 더 늘어나고 활동가들 페이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흐름이었고 몰래 몰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 말고 이제 다른 그룹에서 이제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이제 교수님들인데 이제 숲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기업 쪽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기업가 그룹에서 이제 미디어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플래닛 03이라고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창간한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업들이 하고 싶어하는 ESG 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는 미디어 업체인 모양이군요 뭐 아주 정확히는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시작을 한 사람이 되게 낭만적인 이유로 미디어에 관한 로망을 갖고 있었나 봐요 젊을 때 커리어가 거기서 출발을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래도 뭐 갖고 싶었다거나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요 대기업이라 하는 집단은 보통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이 사람의 출발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미디어가 출발을 하게 돼요 출발을 하면서 이제 기업의 돈이 들어간 네 어떤 회사를 하나 갖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16엑타 정도 되는 숲이 있었대요 근데 이 숲은 그린벨트고 아무것도 못하는 숲인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시흥에 있는 숲 시흥에 있는 숲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사람들이 뭐 캠핑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느낌으로 쓰다가 근데 그래도 16엑타 하나 되는 땅이 있는데 우리 이걸로 뭘 해보자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서울대에 계시던 어떤 교수님의 이제 접점이 생겼는데 아 이게 이게 이런 것도 사실 우리의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게 부동산 PF를 하는데도 사람이 들어가지만 빈땅을 가지고 빈땅을 가지고 숲을 가꾸는데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까 왜 나무를 전문가 없이 어떻게 심는가로 저는 아까 처음 한 사실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나무관 간격이나 심는 나무의 종류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캐스트어웨이처럼 그냥 던져놓으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아무나 그렇던데 생각해 보니까 전문가가 그것도 필요 아니구나 그러면 숲을 가지고 뭘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 없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숲을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님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갖고 있는 고민들을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고민이 있으면 그거를 담당하는 의원을 찾아가 보세요 이거는 법의 영역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기업은 보통 ESG 담당 부서는 홍보 담당 부서들과 인적 교류가 잦기 때문에 국회 로비도 그쪽 사람들이 많이 가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대기업에 못 가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담당 의원이 누가 있죠? 했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아 환경 담당 의원 전문가 의원 네 환노일 수도 있고 농수산위일 수도 있는데 농해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농해수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 예 저는 임기도 잘 몰랐어요 13년이에요 모르셨죠? 아 국회의원이요? 아니요 역시 요정이라 홀리 크랩 그래서 의원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역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숲에 관한 이슈를 다룬 의원이 없어서 그럼 만들죠 이렇게 된 거죠 잠깐 본인 전문지식으로 빠질게요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이나 양현영 의원도 환경과 관련된 어떠한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숲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를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노동자 같은 신중함을 집어치워주시고 사실 이소영 의원 같은 본인의 스페셜티가 있고 그분들의 스페셜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구분해서 비교해 주세요 일단은 그분들이 땅에 나무를 심어본 적이 없으실걸요? 아니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재판을 했던 법조인 출신이고 양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탈핵운동을 했던 그렇죠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면 됐던 거예요 환경관련 정신이긴 하지만 숲과는 또 거리가 있는 거죠 저는 네 발로 산을 기어서 오른다거나 산에서 흙을 파고 그거를 한 20km 정도 되는 배낭을 지고 돌아다닌다거나 뭐 여튼 야생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숲을 어떻게 만들고 갖고 와야 될지 그런 것도 공부했었고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 국토의 한 63%, 64%는 숲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되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관리하는 부서는 산림청이잖아요 우리가 국감 시간에 농축산 창고인하고 같이 산피아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관료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많이 못 벌어요 아, 부패에도 많이 못 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게 진짜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알았을 거예요 냄새가 나잖아요 소문이 나지 고기는 많이 번다던데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그럼 누군가가 들이대기도 했을 것이고 경쟁률이 생기고 그렇죠 얼마 못 가져간다 비어있는 땅이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부패의 대가가 저렴하다니 말씀하신 거 약간 좀 설득이 되네요 숲을 전문으로 한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그런데 국토의 60%는 숲이고 여기서 설득이 좀 됐어요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최근에 KBS에서도 초록 녹색 카르텔 이런 방송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산림청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막고 있는데 분명히 산림청도 숲을 조질라고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숲은 왜죠? 이게 디테일들이 너무 여러 단계에서 망가져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한번 간단하게 아주 직관적인 에피소드를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산에 참나무를 심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이런 걸 심으려고 했는데 상수리나무는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화분에서 뽑아서 흙이 붙어있는 상태로 들고 가서 산에 심어요 흙을 쫙쫙 묶어서 배송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흙이 붙어있는 상태로 산에 들고 가는 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흙을 탈탈 턴 다음에 들고 가요 그럼 참나무는 죽어요? 죽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에도 잡히지 않아요 아니 그걸 용기묘라고 하거든요 화분에 붙어있는 것들 그걸 가져가서 심는데 사람들이 힘들어서 중간에 망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데이터에서 잡히죠? 그것도 그렇게 버려지는 나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무마다 다른 거였군요 모든 나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돈을 낸 정치 세력이 의도한 만큼 숲이 조직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바로 시즈프스 트레이닝 센터에 보내서 미는 힘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전문 인력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을 누군가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에피소드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숲이 있을 때 늘 배경은 이렇게 초록 숲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무를 숲이 더 건강하게 하려면 중간중간에 속가백이나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누군가는 어떤 나무는 미래를 위해 남겨두고 어떤 나무는 베고 이런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숲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강원, 경북, 호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무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벨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벨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벌목 전문인력 영림단이라고도 하고 벌목은 진짜 전문인력 영역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벨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 벤다고 했을 때 꺼내야 되잖아요 나무를 숲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베는 거면 모두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포크레인이 밑에서부터 착착착 베서 올라가면 되니까 그건 심플하죠 그런데 미래목을 남기고 중간에 있는 걸 꺼내겠다고 하면 그건 케이블을 묶어서 꺼내야 되는데 그거는 되게 공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무들을 묶어서 꺼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 건설 지식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수학 공학에 관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트럭에 실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게 큰 불가능의 영역인데 트럭에 싣는 순간 운송비가 나무값을 초과해 버려요 그러니까 나무값은 엄청 싸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기름값이 나무값보다 더 비싸니까 트럭에 싣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들은 거기서 써야 돼요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울진에서 뱉으면 울진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멀리 가면 망하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울진에서 나무를 어디다 쓰죠? 우리는 나무로 집을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로 옛날에 하던 일들은 지금은 거의 플라스틱으로 다 대체됐고 한국은 목재 활용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역설이잖아요 숲이 많은 지역일수록 나무를 적게 쓰겠죠 왜냐하면 사람도 적게 살고 사람 사는 공간도 적고 숲은 그냥 우리 주변의 배경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거기서 우리는 나무를 못 꺼내요 우리가 나무로 집을 짓고 싶어도 나무로 집을 못 지어요 나무로 지은 집들은 어디서 오냐면 다 수입 목재로 만들어요 집에 쓰는 목재하고 가구에 쓰는 목재 다 수입 아닙니까? 한 80% 이상 수입이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이게 밀 같은 거죠 국사를 쓰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러니까 우리 뒷산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숲 가까이에 되게 많은 건물들을 짓고 그 안에 나무 소재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옆에 나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어디서 오냐면 북미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뉴질랜드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에서 나무 아까 녹색 카르텔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산에서 나무를 길러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무를 수입해서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게 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변홍사를 짓는 사람처럼 우리나라에 공익적인 가치를 제공을 해요 산에 나무가 있으니까 토양도 안정화되고 산사태도 막아주고 맑은 물이 나오고 공기가 정화되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수입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수입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세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숲을 길러서 베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베게 하죠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에 아까 숲이 환경운동가는 그냥 나무를 베지 말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군요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도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환경운동하는 애들 이런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저는 그 그룹 안에서 보면 약간 이명박 같은 느낌이에요 나무를 베자고? 이런 느낌이에요 환경운동계의 이명박 약간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나무를 베서 팔아넘기자 팔아넘기자 그렇게 표현해더라 내가 좋게 얘기하려고 들 줄은 몰랐네 좋게 얘기하자면 시장과 환경이 현실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산촌에 있는 사람들이 숲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중요하네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잖아요 어촌에 있는 사람들도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요 산촌은 기본적으로 되게 가난해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안 돼요 옆에 산이 있으면 1조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도 좁아요 그런데 산에서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면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분포할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붕괴돼요 이래서 이명박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숲이 울창해진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까지 행복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숲이 울창해도 그건 그냥 배경이 울창한 거지 거기에서 아무런 부가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산이 환경을 지키면서도 산업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존재 가치가 생겨서 산을 더 못 건들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숲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사유림이에요 사유지다 사유림 개인이 소유한 숲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보면 녹색 카르텔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나무를 배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뱁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존된 지역들 있잖아요 국립공원들이나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보존되는 겁니다 저도 아름다운 생태계를 좋아하고 대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자연을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별로 안 사랑하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숲이 있는 거고 보존을 위한 숲이 있는 거고 나무를 길러서 배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숲이 있어요 가시다 보면 낙엽송 같은 애들이 자라고 있거나 이런 숲들이 있거든요 논밭인 거죠? 이를테면 생산 역할을 하는 애초에 나무를 길러서 배려고 40년 전에 심어 놓은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배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숲이에요 저는 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내 숲에 내가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심어 놨는데 배려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혹은 관광객들이 이거 경치가 좋은데 두시죠 라고 하면 이게 배려고 심은 건데 두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산주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산주는 산주가 생각하는 숲이 있을 거고 관광객은 관광객이 생각하는 숲이 있을 거고 산림청은 산림청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숲을 가꿔야 됩니다 라고 발주는 하는데 산림청은 청이니까 되게 예산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2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 조금씩 얄팍하게 뿌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각 단위 숲에서는 일을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없고 훌륭한 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고 아주 밀도 있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한국의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조정하는 일 같은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욕 들어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쪽에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법원이 무슨 산림 전문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 전문 조정 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화해하시고 여기는 썰기로워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아예 없었다 역사적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완벽하게 설득된 건 아니지만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죽빵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없이 어약한 최고급 멸치 팔각지암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 있는 선물 바보상의 프리미엄 죽빵 멸치 세트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어느 정도 왼 청취자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설득 당할 때까지 오늘 대화를 나눠볼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왠지 숲을 닌겐 불가침의 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도 발전도 안 되고 어쩌면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완전히 밀어버리는 게 쉬운 거죠 산업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뭐 밀어도 되는 땅 아니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토관업자에게 더 만만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어느 정도 공생을 위한 개발을 하는 편이 더 장기적으로 좋은 안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우리가 무슨 김재평야를 밀어버리고 공장을 짓자고 하진 않잖아요 거기 산업이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저도 숲은 둬야 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숲의 입장에서는 왠지 애는 그냥 두면 크는 거 아니야? 같은 60년대 아버지 같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숲을 언제 심었냐면 거의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이게 치산치수라는 단어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관료들은 위정자들은 숲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되게 강박적인 그런 의무감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왜냐면 숲이 있어야 산사태도 안 나고 거기서 맑은 물이 나오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거든요 잘 안 되는 게 옆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당시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국제 항공로가 포항을 지나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 초록색 땅 보다가 파란 바다 보다가 포항 지나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같은 풍경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나무를 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남한에도 헐벗은 산들이 많았죠 사실상 거의 다 헐벗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 추운 겨울이 가혹한 나라에 살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뗄감들이 다 산에서 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국가 단위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이제 숲을 만들었고 연료체계를 이제 연탄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숲이 살아남았는데 이후로 우리는 이런 성공적인 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숲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관념 자체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숲은 심어 놓는 것 키우는 것 이런 거지 이제 이용하는 것은 아닌 그 단계에 아직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와 있지 않은 거죠 숲은 그 단계에 왔지만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관리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1헥타당 3천 그루를 심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로 세로 1.8m 안에 한 그루거든요 한 평에 한 그루예요 성인 남성이 양파를 뻗었을 때 생기는 그 사각형 안에 나무 한 그루가 들어가는데 어린 나무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큰 나무가 되면 되게 빽빽해요 거기로 사람도 잘 못 지나다닐 것 같은데요 거기를 중간중간에 잘라줘야 돼요 나무들의 입장은 어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500년 된 숲, 1000년 된 숲이다 이러면 중간에 있는 나무가 죽고 알아서 이제 그걸 자연 간벌이라 그러는데 알아서 구조가 조정이 돼요 아, 온리 더 스트롱 서바이브예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40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00년 뒤에 더 건강한 숲을 기대해 보든가 근데 우리는 그때를 모른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30, 40년의 숲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높은 밀도로 심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숯가배기 같은 숯가꾸기를 전제로 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헐렁하게 심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를 되게 헐렁하게 심으면 가지를 막 마음대로 뻗으면서 이제 줄기가 하나로 곧게 올라가지 않고 여러 개로 갈라져서 올라간다거나 가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거나 나무의 형태가 망가지게 돼요 아, 나무의 입장에서 아, 넓구만 이러면서 네, 마음대로 자라게 된다 나태해진다 네, 그래서 위로 곧게 올린 다음에 옆을 정리해 주고 가지를 정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목재 생산을 하는 시기에는 이제 그런 구조가 중요하니까 통직하다 그러는데 그런 곧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심었던 거고 근데 목재 생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따질 때도 나무가 통직하게 위로 올라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거기가 굵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찢어지게 되거든요 양쪽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는 한 300년 이상 살 수 있는 나문데 구조가 잘못돼서 한 150년 후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졌다 뭐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띄엄띄 씹는 바람에 그러면 임학의 입장에서는, 임학의 시선에서는 숲은 허구한 날 관리해 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심었다 그럼 이 중에 둘은 죽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빨리 속 까내야 되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띄엄띄엄 심으면 다 죽으니까 일정하게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사람 손이 안 들어가면 나쁜 일이 무조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란다에 화분 가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임업을 하는 사람들은 프로잖아요 살려서 숲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살린 다음에 누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농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이랑 비슷해요 그게 임업인 거잖아요 갖다 팔고 파는 게 도시, 다시 옮기든 아니면 목재가 되든 연료가 되든 간에 말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산업으로서의 임업 그리고 생태학으로서의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임업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임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업을 하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나무 다 수입해서 써요 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유한킴벌리? 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대륙에 있는 나라들 있어요 미국이죠 그런데는 대단히 헐벗어본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뗄가무로 쓰느라 나무가 다 없어졌다 그럴만큼 인구밀도가 있지도 않아요 원래부터 곧게 뻗는 나무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북서부같이 추운데 이런 데 보면 벌목회사들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도 심을 거 다 심죠 그 회사들이 하는 일이고 깎아내서 파는 것도 그 회사들이 하는 일이고 중소기업들도 많고 한국은 그런 거 없네요 나무를 팔고 사업을 유지하고 숲도 유지하는 그 케이스 말씀드린 겁니다 칵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체가 없다 가난하다 부패에도 벌이가 시원치 않다 산림청을 깔 시간이 있으면 기재부를 까야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기재부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기재부 얘기하는 방송이에요 앞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 되면 청은 너무 귀여운 말단 조직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뭐라 하기에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을 제대로 하려고 예산을 늘려줘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게 하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놓고 예산만 늘려주면 그냥 두 배의 예산을 또 엄한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역에서 아내랑 같이 했던 일이 그런 숲에서 나무를 벨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랑 접점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거기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임업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접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나라로 데려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거나 지역에 있는 버려지는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목수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기획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온 거죠 맞아요 목수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목수나 목공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수입제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뒷산에서 꺼낸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목수가 있다면 진짜로 저는 소개받고 싶어요 나는 우리 밀만 쓰는 파티셰가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고정관념이었네요 우리가 논밭에서 농사가 직업인 사람들더러 자연을 망친다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 KBS 같은 프로그램 나오면 자연을 벗사마 일하는 농민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런데 왜 키워진 나무 중 일부를 시장에서 파는데 쓰겠다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못마땅해 할까 이건 좀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 있네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혹은 그렇게 국내에서 나무를 키워서 벌채에서 팔고 키워서 벌채에서 파는 과정에서 더 좋은 숲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숲을 기본적으로 임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스케일이 커요 그런데 커요 대를 이어서 3대가 임업을 하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아까 40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40살짜리 소장님이나 사장님이 이번에 신는 거는 40년 있다 얘는 죽을 거고 이런 식의 계획 그것도 상업인 거죠 그 임업도 재미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숲도 잘 사는데 숲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이시다 편의상 박사님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석사인데요 박사 수료 약간 박사 수료한테 박사라고 하면 조롱하는 느낌이라서 호칭 없어 어떡해 박수님이라고 하세요 예비후보 얼마나 폼 떨어져요 아무튼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대화를 본인이 아니고 어떤 기업과 어떤 학자가 나누었다 까지 왔었어요 거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도 언론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세상을 좀 좋은 곳으로 바꿔보자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럼 누구랑 같이 일을 하지? 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불과 한 두 달 전이고요 그 후로 이제 한 달 정도가 더 지났는데 그 교수님이 우연히 울산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저희 작은 아버님이랑 예전에 뭐 한 십 수년 전에 접점이 있었고 삼촌도 생명의 수피라는 NGO에 있었어요 아마 그때 접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교수님이 오셨다가 와서 이제 제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왔더니 이제 저는 예전에 뭐 교수님이셨고 그래가지고 관광 가이드 느낌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뭐 했는데 보고 가셔서는 이제 지역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 참 후배들이잖아요 후배들이 되게 좋게 보이셨나 봐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숲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은 전공자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거에다가 뭔가 삶을 꼬라박는다라는 거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청에서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로 지역에서 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실어서 어디 멀리 가는 순간 실패한다고 그렇죠 그 숲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 산림청이 중앙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가치사슬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무를 기르고 베고 만들고 이런 밸류체인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어야 그 문제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근데 그걸 하시던 분을 이제 그런 애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떠니 뭐 이렇게 해서 그 그룹에 했더니 뭐 오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서울에 한 번 올래?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1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래요 그래서 뭐 언제 봤다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제가 심지어는 그 교수님 수업을 D마이나를 맞았거든요 D는 진짜 엿먹으라고 주는 건데 D마이나를 아 근데 저도 난 널 싫어해 아 근데 저도 굉장히 불성실한 학생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불성실한 학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D마이나를 받고 억울해합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야호 졸업 맞아요 알았어요 그런 추억이 있는 교수님인데 15년 만에 연락이 와서 너 서울 와라 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서울 와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안 했어요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미얀마 사람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미얀마 사람을 왜 만나려고 했냐면 숲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얀마는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숲을 우리보다는 좀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또 나라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쪽으로 와 있으면 걔네 뭐 일신상의 안전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에서 저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좀 눈에 밟혀서 미얀마의 어떻게 보면 위력한 관료 같은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러 서울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망명 3 인력 보강 7 정도의 이유로 그런 인력을 고급 인력으로 키워내볼 생각으로 이것도 되게 장기 플랜이네요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 플랜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건 어차피 울산에서 계속 활동할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고 사람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서울에 가셨는데 저는 서울에 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언제 얘기죠? 그게 한 달 반 전? 11월 말 11월 말인가? 그래서 12월 초예요 그때쯤 됐을 거예요 2023년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너 출마하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15년 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황당한 얘기를 꼽으라면 지금까지는 출마하지 않을래가 처음이에요 1위는 나랑 결혼하자 1위가 출마할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나랑 결혼하지 않을 오히려 출마하지 않을 때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출마할래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선거는 총선이란 말입니다 거기 출마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아내한테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지? 이런 걸 그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답한 거는 교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였어요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생명의 숲에서 되게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예산을 대여섯 배를 튀기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거의 1년 내내 부동산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숲 사무실이 노래방이라고 하지만 룸사롱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융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는 숲에 관한 무언가를 하는 곳이구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밑에가 룸사롱이고 위에가 생명의 숲을 보고 있는 기분이 복잡하죠 저 위에는 위장일 거야 밑에 대중음식 접수 심지어는 룸사롱들이 다 망했어요 요즘 많이 망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그런 중심가에 있는 건물들이 싸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뭔가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무언가를 구현해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 한참 단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NGO들이 다 어려울 때 우리만 조용히 뒤에서 행복했거든요 기업들이 붙고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일이 쉽게 잘 풀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출마를 경험한 결심한 이유는 가로수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가로수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문 열고 나가자마자 만나는 애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큰 나무인데 얘네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전깃줄 아래 지나가는 가로수들은 매년 2, 3년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데 되게 세게 당해요 그런데 나무의 크기는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또 거기에 있는 물의 양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자라고 빨리 자란 애들이에요 특히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이런 애들은 크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전깃줄은 바로 그 위를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지 매년 예산 써야 되지 나무도 힘들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타너스는 특히 마인크래프트 모양으로 자르죠 플라타너스는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도 잘 살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산다는 표현이 되게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어린이들은 플라타너스가 원래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마인크래프트 모양으로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플라타너스는 엄청 크고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고 아무튼 잘 자란 것들을 좀 딱 넓은 동네에 가서 보면 충격받죠 도시 사람들이 엄청 멋있게 자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울산에서 활동을 하고 명성치가 높아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봅시다라고 협상 테이블에 저는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자체 담당자 가로수 담당자분이랑 우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떠나면 울산에는 그 문제가 반복될 거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바로 잡으면 매년 낭비되는 가로수 자르는 예산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되게 우리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 주변을 안 좋게 만드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국에서 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꽤 깔끔하게 제안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한전 같은 게 있었겠죠? 미전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었겠죠 걔네도 잘라야 되잖아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니까 걔네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전기줄 아래까지만 자라는 나무를 골라라 이렇게 해서 한 18개 정도 되는 수종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후보가 될 만한 애들을 그래서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추려서 걔네는 다 자라도 전기줄 아래까지만 자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심으면 다 자라면 다 자라도 가지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끝이에요 관리 비용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교체해버리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주변의 나무들을 학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있는 느티나무들 은행나무들 이런 거 다 베고 그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4대강 사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명박이라지만 그 업계에 나무가 죽잖아요 가로수가 그러면 그때 교체하면 돼요 가로수는 죽어요 그 나무를 미리 지금 테스트하고 준비해놨다가 나무가 죽었을 때 교체해나가면 돼요 그럼 그건 구청장 10번 바뀌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 정도의 사업에 말 그대로 100년대계네요 이 100년대계를 잡아주는 일은 원내에도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늘 똑같은 의견 그룹한테 의견 듣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도 이해됐어요 이거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쪼르르륵 심어져 있는데 갑자기 그런 작은 꽃사과나 이런 나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저런 거 심었어? 라고 그걸 설명해줘야 돼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로수를 예로 바꾸는지를 아 그렇죠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거는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해본 일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아꼈습니다 홍보 한 줄 하면 땡이잖아요 그걸 다만 그렇게 나올 수 있게 거기까지 끌고 가는 일을 할 사람 예산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틀을 만들고 묘목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가들이 최전선에서 몸으로 막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그 문제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전국토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거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논의를 많이 해요 사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 그런데 뭐냐면 그거를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아 논의만 하는군요 네 원내에도 아무도 없고 지자체에서 가끔 관심을 가지겠지만 진짜 가끔이겠고 자 다시 출마할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분야에 의원이 없다라는 게 그런데 저는 가로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숲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단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의 시스템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가 그냥 저한테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구라고 표현하는데 제 자신을 그러니까 저는 업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숲이나 가로수나 도시숲이든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 저의 쓰임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시골 필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심을 하셨다 그 다음이 문제죠 아는 게 없었잖아요 임기도 모르고 임기는 모를 수도 있지 않나?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해요 법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던 고민들을 우선순위를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가로수 문제는 저는 꼭 좀 손을 대보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숲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돼요 좀 시끄러워지더라도 그런 거를 가지고 진짜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출마하세요? 4월에?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12월에 수도권으로 오셨어요 갑자기 커리어를 중단하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 보통 보좌관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일정들에 빨려들어갑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임기도 모르는 사람이 왜냐하면 150일 전에 뭘 정리하고 90일 전에 뭘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출판기념이죠 그것도 하셨죠 지금 네 출판기념을 했어요 그럼 책을 번개같이 쓴 거예요 책 열흘 만에 썼어요 열흘 만에 썼죠 그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출판기념을 엄청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입당도 빨리 해야 돼요 입당이요? 입당은 뭐지? 저 천원 당비를 내는데 그것도 입당인가요? 내고 계세요? 네 그럼 입당하신 거네요 아 예 저는 되게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이긴 하거든요 당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을 살고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나오면 뭐 아니 국민의힘이어도 얘기해도 되고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도 재밌는 게 왜냐하면 그쪽 진영에 그 나무는 박정희 때 심었지 이런 할아버지들 많아요 아무튼 민주당원이신지는 좀 됐고 당원이 된지는 얼마 안 됐고요 왜냐하면 되게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이긴 했는데 아니 말 대충 하시면서 틀린 거는 되게 잘 잡으시네요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이긴 했는데 하는 일이 환경교육센터에 있었잖아요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환경단체들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울산이라는 지역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저희 삼촌도 저희가 유서기폰 빨갱이 집안이거든요 삼촌도 그쪽인데 이제 제의도 그쪽이면 이제 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약간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울산은 시내일수록 민주당이 3당이잖아요 3당이죠 3 아니면 4당이잖아요 민주당의 팀은 별로 안 된다니 좋고 쟤네는 왜 맨날 저? 이런 당이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터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자 그럼 지금 당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 컨택을 하고 있어서 잘은 모르고요 본인이 직접 컨택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네네 그러면 얘를 국회에 밀어넣어보자라고 대화한 어떤 검은 손들끼리 지금 민주당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은 살색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공천신청은 이번 주 15일부터 받고 있었거든요 비례요? 저는 비례대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례대표는 지금 양당이 어떻게 뽑을지가 합격이 안 돼 있지 않나요? 맞다 경우에 따라 못 나가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민주당 얘기를 한 것도 되게 약간 뻘쭘한 게 지금은 해도 돼요 민주당으로 뽑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해도 돼요 그런가요? 어제 우리가 김용배 의원하고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국민의힘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집어넣어놓은 제도라는 게 연동제 반 병립형 반이에요 지난번 선거보다 좀 물러선 반연동제 준연동제거든요 반연동제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아마 민주당 후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 병립제가 됐다면 완전 병립제로 돌아가면 그냥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고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는 민주당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실 수 없는 위성정당 후보가 되지 않으면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죠 진짜로 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가치는 제가 판단하지 않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숲의 문제를 다루고 선거도 시장이니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이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얼마나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커리어라는 건 사실상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출마에 관한 어떤 행정이라든가 필요한 사무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뽑힌 파이어백 같은 상태이시군요 저는 공마단의 새끼곰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어디 드랍될지 잘 모르는데 유어나 피스미 뭐 이런 거 있고 다 말씀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럼 뭐 이 정도만 범죄 경력 조회사 이런 거 쓰고 준비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범죄 경력은 없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 뭐 이 정도만 써가지고 내면 저희한테 개 깎이는 거 아시죠? 근데 뭘 열심히 쓰긴 쓸 건데 재산 뭐 있어요? 쓸 게 별로 없어요 미리 들어보자 궁금하다 사는 집 있고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사시다가 물려준 주택이 있어요 지역의 강변에 공시지가가 한 1억 2천 1억 3천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가 한 전세가 얼마든지 한 1억 7천인가 1억 8천인가 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1.7 근데 대출이 있겠죠 대출이 최대치로 묶여 있겠죠 대출 차가 차가 올란도 있습니다 올란도 몇 년이 단종됐잖아 단종됐죠 한 11년인가 뭐 뭐겠어요 그럼 지금 시가 한 350 그렇게 적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쯤 돼요 지금 한 400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있고 그 외에는 다 자질구레하지 않을까요? 예금 뭐 이런 거 보험 주식은 없습니다 대출 맥시멈은 그럼 한 1.5 되겠네요 그 정도 나오겠네요 1.5 오겠습니다 소소하죠 그렇습니다 종가 없으시고 군필이시고 군은 전문연구요원으로 전문연구요원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군대죠 선관위에 15만 천원이라고 뜨겠네요 그렇죠 15만 천원 뭐예요? 천원 단위여가지고 천원 단위로 절삭을 해서 절삭을 해가지고 15만 천원이면 1억 5천이에요 그 뒤에 공세계를 뺏어요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쓸 때 법에 걸려요 나중에 당선 무효돼요 잘못 적으면 150억이라고 될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 아직 본인은 얼얼하고 민주당의 혹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순번 어딘가에 도전을 해볼 것이고 안 될 수 있고요 네 안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업하셔야죠 어 몰라요 그렇다고 갑자기 갑자기 퇴직을 하신 거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돈 벌 때까지 돌아오지마 이래가지고 막 아니 그렇진 않아요 지사파캐스트하고 어 이과 나온 오창석? 근데 오창석 죄송합니다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오창석 씨는 이제 낙선하고 난 다음부터 진짜 커리어가 시작된 분이기 때문에 오창석 님은 어쨌든 지역구 후보로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무려 지역구 명의빈제였잖아요 거물이신 거고 저는 이제 오창석 호소인이죠 사실 생태학엔 뭐 임업계의 이명박이 되고 싶었는데 임업계의 오창석도 되지 않았다 아직 저의 사이즈는 고만고만합니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저는 덜어들었어요 덜어듣긴 들었어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막 6개월 전에 갑자기 결심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난번 더불어시민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동주 의원 같은 분이 예전에 무슨 막 배상면주가 갑질폭무하고 이런 소상공인협회 이런 사람이었을 때 자기가 여당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을 거거든요 이분도 엄청 번개불에 콩복듯이 영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나 영입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슨 순번 받을지도 모르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강욱 의원 때문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승계받은 허숙정 의원 그때까지 순번 자기가 돌려받게 될 날 올 줄 모르고 그냥 동네 얘기 쓰는 블로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영원히 도전하다 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이너스 4호선 개고생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지금의 케이스처럼 자기 일의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얄팍한 느낌인데 그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녹색당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니까 녹색당 나쁜 말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돼요 왜 안 돼요? 저 수업할 때 녹색당 얘기를 가끔 하는데 네 콧밥 질문 잘했잖아요 좋네요 이제 녹색정의당이 아 네 녹색당이라는 당에 저도 투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3% 안 되면 당이 없어지던 그 시절 없어지던가 네 기후변화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숲의 문제는 가까이는 가로수 문제부터 멀리는 기후변화까지 가요 왜냐하면 숲은 그 자체가 탄소의 저장고니까요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는 진짜로 이거는 법과 정책과 예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혁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종이 열과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지를 정해야 돼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부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거 그걸 우리가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규정으로 다듬어야 되는데 녹색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죠? 너무 작아요 그럼 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냐 국민의힘이 해결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도전이란 말이죠 오롯이 진짜로 법과 정책을 빠르게 잔뜩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진짜로 혁신에 갈 수 있는 그 트랙 위에서 논의가 돼야 돼요 민주당에서 박지혜 변호사님을 1번으로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시대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건 비례순번 말씀이 아니고 영입인제 1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녹색당은 글쎄요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을 들은 거라고 간주합니다 네 네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300명이 얼마나 적은지 저는 되게 크게 체감이 왔어요 국민의힘이 또 250명 들고 왔던데 이런 분야 찾아내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국회의원 중에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분야 그러니까요 검사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숲 전문가도 없지 그럼 뒤져보면 사회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인숙 의원 얘기할 때 유영주 의원 얘기할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분야의 국회의원 네 그러니까요 여튼 4개월 뒤에 되면 의원님인 거고 네 안 되면 그냥 우리 방송에 가끔 나오는 와 야호 이머빈이라고 할까요 오창석 뭐라고 할까요 살리민 예티 예티 다 예티는 좀 추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당분간 후보님이라는 명칭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후보도 아닌데 네 자꾸 이빨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그리고 저희가 비례대표 소개를 이번에 한다면 저번에 하다 죽을 뻔해서 할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번까지만 하죠 보통 원외만 원내는 다 했죠 아 원내는 다 했어요? 원내는 다 했어 원내는 다 했구나 너가 네 파트 아니라서 까먹은 거야 아 그렇지 난 원내가 없었지 네 아마 의원 꼬어주기 또 할 테니까 원내가 된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우성 예비후보라고 불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봬요 인구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요 시간 다 지났어요 네 무슨 얘기요 근데? 인구요? 인구? 네 그 저기 낙수 나시면 다음에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내일 덕질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Ay 덕질 preparing thank you love love gon hopefully and w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